그러면 저희 옆에 나와 계신데 저희의 리서치 연구팀의 리드 박현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롱미디어에서 연구원 리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유망한 프로젝트를 알기 쉬운 말로 최대한 전달드리고 노력하는 리서치 리드를 맡고 있는 다시 한번 박현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환영합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서 긴장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회사에 오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다 가시나요? 저 이제 한 달을 딱 지나서 적응하고 있는 시기. 어때요? 회사에서 리서치하는 재미있으신가요? 아, 너무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으신가요? 정말 일을 즐기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는 것도 참 뿌듯하고 보람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이름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리서치 섹션이 요새 되게 활발하게 기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들 소개하는 리서치도 올려주시고 지금 한 열일 하셨던데요? 검색해보니까, 이름 검색해보니까 한 6, 7개 벌써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프로젝트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프로젝트는 바로 요즘 상당히 핫한 프로젝트죠. 아이오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오넷. 아이오넷이 6월 11일 날 바이낸스에서 런지풀을 통해서 처음 상장을 했는데 그 이제 바이낸스에서 처음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대감집에서 시작하는 아주 유망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해서 최대한 엄청나게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을 큰 그런 시장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유망한 프로젝트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면서 되게 이제 아주 유망한 프로젝트가 된다고 최근에는 11일 날 코인원에도 상장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코비데도 저희 상장할 예정이고. 네. 오후 3시인가요? 코비드 상장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점심쯤 먹고 나서 하면 거래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이낸스. 뭐 하는 프로젝트죠? 한번 저희가 준비해 주신 장표가 자료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한번 준비해 오신 소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보시면 런지풀 일정이 바이낸스에서 진행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시리즈 A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투자를 얼마나 받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PD님 저희 장표 다음 장으로 넘어지실,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시리즈 A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투자사로부터 얼마나 투자를 받았느냐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리드 투자사는 바로 핵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겐 레이어나 베트 레이어나 되게 유망한 프로젝트들에 많이 투자를 한 투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나 벤처스나 워키스 벤처스처럼 이제 유망한 프로젝트를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그 명성이 높은 투자사들이 참여하면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유망한지 방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이목을 받고 시작한 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I 코인이군요. 요새 핫하다는 AI 섹터. 핫하죠. AI 섹터가 엄청 핫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3달러에 상장이 됐는데 8,000원, 3,000원에 시작해서 8,000원까지인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처음 상장했을 때 4,000원까지 갔다가 4,000, 5,000원을 하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6,000원, 8,000원을 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100% 상승률을 보여주는 최근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별로 없었는데 그걸 이제 불구하고도 엄청나게 시장 가격이 상승해서 투자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4.8달러 후반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직 가격 유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빈 박님께서 시총도 벌써 엄청 높네요. 이러면서 벌써 시총도 100위권까지 뚫지는 못했지만 120위 정도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장한 지 이제 한 3일? 그렇죠. 3일 만에 이룬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이 아이오넷. 아이오넷 프로젝트는 뭘 하는 프로젝트인가요? 아이오넷 프로젝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AI 코인인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서비스, AWS나 애저 같은 대기업 그런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계의 AWS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 드리자면 이제 디핀, 디핀이라고 요새 또 부상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디핀은 그걸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블록체인 컴퓨팅 에어비앤비 서비스라고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공유 서비스. 그렇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휴 그래픽 카드 자원 같은 거를 이제 올려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다시 그거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유휴 재산이라고 유휴 자산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암호화폐가 원래 POW였다가 POS로 바뀌면서 놀고 있는 장비들이 많아서 그걸 활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컴퓨팅 자원을 말씀드리자면 CPU도 있고요. 메모리나 저장이나 지금 AI 코인 중에 아이오넷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GPU입니다. GPU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POW를 하던 시절에는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채굴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POS로 전환하면서 그 엄청나게 많이 있던 POW를 위해서 사용되던 그래픽 카드가 사실 남아 돌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채굴을 안 하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남아 돌게 하면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아이오넷에서도 그걸 캐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플랫폼에 서비스를 공급하면 아이오넷 토큰을 받고 이제 경제적인 유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가치를. 그런 걸 하고. 음 그렇군요. 또 준비해 주신 장표들이 많은데 이 장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AI 산업이 얼마나 크고 있고 AI 산업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오넷과 같은 토큰이 유망할 수밖에 없냐를 설명하는 이제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에 지금 AI에 의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의 그 시장 가치가 22조에 달하거든요. 하드웨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죠. 컴퓨팅 자원 같은 것들. 네. 근데 25년에는 이들이 말하기로는 1년에 2배씩 늘어나서 거의 400조까지 필요하게 될 것이고 2030년에 이뤄서는 이제 수천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다. 1.7 트릴리온인가요? 맞습니다. 어마무시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자라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AI 산업은 이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AI 인프라, AI를 위한 인프라가 그 AI 속도에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 산업이 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무호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무호의 법칙. 한 번 그래도 설명해 주시죠. 무호의 법칙이 이제 18개월마다 하드웨어의 성능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이전에는 이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법칙으로 사용됐던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AI는 현재 그 기술력이 3개월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3개월의 2배면은 하드웨어가 못 쫓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그 무호의 법칙이 하드웨어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AI를 위한 컴퓨팅 파워가 너무나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공급이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 그걸 돌리는 하드웨어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아이오넷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음 장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AI 산업이 얼마나 크고 있느냐에 대한 두 번째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22대로 AI 산업이 필요한 비용을 그대로 성장한다면 그대로 늘어난다면 지금 추세 그대로 성장한다면 지금 추세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27년에 들어서는 미국의 GDP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GDP보다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AI 산업이 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길래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문제길래? 아 이제 말씀... 그 이제 AI 산업이 크게 되는 게 이제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GPT가 나오면서 AI 산업이 앞으로 산업군에서 많이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듯이 이제 GPU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CPU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GPT 같은 오프니 AI 회사가 개발을 했잖아요. 거기는 수천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2만 대나 있어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보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제 그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클러스터 해둔 기업을 통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업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게 커버가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그렇게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서비스나 이런 쪽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표에도 보시면 안 되시겠지만 1시간에 4달러에서 3달러 정도 1시간에 필요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시간에 이 정도 필요하게 되면 그 하나의 모델을 이제 합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차출되거든요. 그렇죠. 머신러닝을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또 걸릴 테니까.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은 이제 마크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올 테고 근데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이 다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 더 심화되면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AI 산업이 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이오넷은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원래 4달러에 있던 것을 0.2달러 아니면 1.6달러 사실상 거의 15% 비용으로만 지출을 하고서라도 이제 똑같은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제 가격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서비스 이용자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 가격 옆에 있는 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밑에 대기업들은 0.88초인데 아이오넷은 5초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여기 보시는 A100이라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에 특화된 상당히 이게 방금 말씀드린 몇 천만 원짜리 GPU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RTX 3090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비교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A100이나 M시리즈 같은 GPU들도 이 플랫폼 위에 있어요. 그들의 가격도 절대 1달러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똑같은 정말 똑같은 그래픽 카드로 비교하자면 사실 25%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장표가 또 있습니다. 와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이오넷 같은 탈중앙화 컴퓨팅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안성과 안정성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머신러닝을 막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한 3일에 걸려서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9%가 딱 됐는데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돈 다 써가면서 그거는 PPT랑 달라서 중간에 저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안성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멋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들었을 때 딱 시장에 나가려는데 해킹당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면 그럼 이제 저의 핵심 사업 모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무조건 염두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오넷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토크노믹스 단계에서 정교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GPU를 플랫폼 위에 올려서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이제 그 노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써 스테이킹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0 아이오넷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만약에 서비스를 공급하다가 차질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담보가 사라져버립니다. 담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맡겨놓은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큰... 그러면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 큰 동기부여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서비스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 스테이킹을 아이오넷 홀더 분들도 그 노드에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리워드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리워드는 일정 비율이 또 노드 이제 프로바이더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할수록 더 많은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많이 리워드를 아니 노드를 스테이킹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모가 크면서 신뢰성이 높은 노드에 사람들이 다 예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들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안성에 신경을 쓰고 하는 노드들만이 살아낫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크노믹스 설계 자체가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상당히 건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의 이점을 다 가져와서 그렇죠. 합친 느낌이네요. AI 산업과 블록체인은 사실 직접적인 교집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특성 자체를 잘 활용하면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잘 설정할 수 있거든요. AI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오넷이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연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님 방송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목이 좀 타실 것 같은데 목을 좀 축이시고 감사합니다. 목 축이시는 동안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단순 크리프트원즈님께서 아이오넷이 단순 코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봐야 할 듯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이오넷의 프로젝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드 엄청 인기 많지 않았나 돈 많이 벌었을 듯 아이오넷 얘기 하시는 거겠죠? 건전한 운영 요인이 있는 거네 탈중앙 네트워크 위에서 그걸 만들어갈게 이미 또 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로빈 박님께서 솔라나 위 프로젝트군요 했는데 네 맞습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솔라나 기반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솔라나 기반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계속 이거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아이오넷이 4월 달부터 사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서버가 퍼져 있는 거를 이 장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방금 이제 구독자 분께서 말씀드렸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버들이 열려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 동아시아 쪽에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생각보다 뭐 미국이야 워낙 큰 나라고 이러지만 그래도 100개 90개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데 한국이 280개고 일본이 390개예요. 그 이제 인구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인프라가 우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 이런 쪽 부분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면서도 골고루 퍼져 있는 거죠. 미국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서비스 공급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서버가 비슷한 지역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서버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렉이 걸려요. 지연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서버를 쓰는 게 제일 이성적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와이파이도 공유기에서 멀어지면 그렇죠. 점점 약해지듯이. 그런처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할수록 이 아이오넷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건전하고 모두에게 접근성이 뛰어나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에서도 서버가 열려 있는 걸 보면 그 경제적 유인을 설정한 것이 상당히 잘 워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벌써 280개 다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선도하고 있다. 정말 많이 어떻게 다들 아시고 또 미리미리 다 가셔서 서버를 불리고 토큰을 받고 그 이제 말 그대로 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들 잘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참여하는 게 저는 참 뿌듯합니다. 선도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다음 장표가 아까 댓글에도 하나 이미 있었는데 이미 뭐 시가총액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거죠? 아 이것은 시가총액은 토큰 관련이 얼마나 잘 가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냐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토큰의 사용처가 얼마나 활발한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 100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지금 아이오넷이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시작한 게 4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네트워크 상에서 100만 달러 이상이 거래됐다는 거를 말하는 숫자이거든요. 사실상 토큰의 사용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미 경제적인 창출이 가치 창출이 벌써 100만 달러 이상 나왔다는 것은 그 사용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8만 4천 84만 시간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었고 그리고 1만 6천 개 이상의 클러스터 지구 서버가 개설되어 있고 이게 네트워크가 상당히 활발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두 달 만에 이뤄낸 성과인 거죠. 그렇죠. 두 달 만에 이 정도 해낸 것은 정말 관목할 만한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넷은 토크노믹스도 잘 설계하였고 이 사이란 산업에 발맞춰서 그 사업도 잘 이미 벌써 너무나 기대되는 전도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넷의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일을 얘네가 하고 어떻게 발전이 더 될지 그 이제 AI 산업이 앞으로 커지는 거는 이제 이미 삼척동자도 많은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주변에서 AI 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AI 산업이 커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근데 이제 이런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탈중앙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안성과 안정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은 그 전통의 개발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싸? 근데 그거 진짜 안전한 거 맞아? 맞아요. 원래 너무 싸면은 또 의심이 가니까 바로 그 의문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오넷은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근데 바로 시작부터 안정성과 보안성이 인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인증 마크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플랫폼 서비스를 정말 잘 계속 이런 식으로 활성화해서 건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안도 확실하게 운영을 해나간다면 만약에 그 웹투분들이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AWS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전망이 밝다. 대기업을 이겨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싸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은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에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재단이 얼마나 사업을 잘 영위해나가냐며 따라서 시간이 쌓일수록 그게 인식이 전환되면서 전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이런 일반 투자자들 저희는 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제일 제일 직접적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서비스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 가정집 그래픽 카드라도 일정 사양을 충족하게 되면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스테이킹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오넷 홀더러 분이시라면 사서 스테이킹을 하면 그만큼 또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직접적으로 거래하십니다. 토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토큰을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저희 테슬라가 얘기하는 로보택시 주행하지 않는 테슬라를 가지고 택시 운행을 하겠다 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로 이 컴퓨팅 네트워크에 활용을 해라라고 줄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남아 돌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있으시다면 그거 굴려 나무 시계하는 것보다 돈을 벌게 하는 게 낫잖아요. 훨씬 나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사양이 충족되는지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복수를 확인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댓글에도 아까 제가 하나 봤는데 누가 집에 노는 거 있다 라고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앱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샘리님께서 일단 하면 손해는 아닌 거 아닌가요? 절대 손해는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죠. 아직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토크노믹스 상 거래는 아이오 토큰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달러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받는 아이오 토큰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아스로 하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로빈박 님께서 AWS나 구글 클라우드 대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떤 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4달러 4달러 이제 대기업들은 4달러 정도는 지불하셔야 되지만 4달러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아이오넷을 이용하시게 되면 1달러 1달러 4분의 1 가격 1달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샘리 님께서 엔비디아가 더 이상 공급을 못해줄 때 유입을 이끌 수 있을지 봐야겠네 그쵸 뭐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맥스엑스님께서 관련 공부하는데 빅기업의 AI는 범용 AI입니다. 범용 빅기업이 범용을 진행하는 것이라 시장을 장기적으로 몽창 뺏기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역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 아이오넷 프로젝트 상당히 신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산업이랑 엮어서 활용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다 납득이 가고 맞는 말 같아가지고 좀 재미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전해드리던 거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A쪽이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알아듣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휘가 전문적이면 어려워지니까 그게 걱정이셨던 거죠? 그래도 제가 알아들을 정도였으니까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우리 리드 박현재 리드님 모시고 이런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들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의 저희가 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꼭 구독을 누르시고 언제 라이브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응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이오넷 토큰 같이 전도 유망한 토큰을 더 프로젝트를 더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쉽게 전달 드릴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